네, 우리 파이널 편입 기출문제 공부 가이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일단 두 가지로 제가 분류를 했어요. 크게. 말씀드릴 때 인문계 친구들이랑 그 다음에 자연계 친구들인데 상위권 친구들 그렇게 둘로 제가 구분을 했어요. 영수 균형을 맞춰서 밸런스 있게 공부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하위권의 경우에 이거 제가 이렇게 명백하게 구분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했어요. 인서울 친구들 또는 이제 자연계 또는 이제 수월로 아니면은 이제 그냥 영어 이제 하는 거 너무 버겁다. 이런 친구들로 둘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제 구분해서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성적은 좋은데 너무 바쁘다. 학교 다녀야 되고 힘들고 그렇다. 하는 친구들은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 주셔도 돼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상황에 맞추어서 한번 봐주시고요. 먼저 인문계 친구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9월부터 공부하게 될 때는 총 하루에 순공부 시간이라고 보통 하죠. 기준을 잡아들이는 건 8시간이에요. 알겠죠? 이 시간을 못 채우면 자지 말고 또 이러면 안 되고 주무시는데 그냥 목표가 8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업 없는 날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 공부에만 전염하는 친구들, 상위권 친구들,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는데 오늘 수업 없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 경우에 8시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2시간, 1시간, 3시간, 1시간, 1시간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렇게 8시간을 하면 어휘는 평일에는 에이펙스 위주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기출 여러분들 풀고 있으니까 에이펙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는 이제 말 안 해도 알겠죠? 에이펙스를 외우셔야 상위권을 가요. 알겠죠? 그 다음에 주말, 물론 이거는 또 이과 친구들 얘기의 경우에 달라요. 그래서 마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주말의 경우에는 이제 ABC보크화 다시 확인 잘 해주시고요. 알겠죠? 기초의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이는 2시간을 암기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푸는 게 9월부터 핵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공부를 할 때 기출 문제를 풀기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기출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중요한 게 1시간 중에서 절대로 1시간짜리 시험을 1시간 동안 푸시면 안 돼요. 알겠죠?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랑 같이 시험을 볼 때라 혼자 시험 볼 때보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훨씬 더 열악하고 훨씬 불리한 상황이 되거든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한 상황 하에서 문제를 시간 배분한 연습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풀 때 후하게 시간 주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면 안 돼요. 아무 쓸모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건. 왜냐면 헛된 희망만 품게 돼요. 그러면 어 되는구나. 시간만 있으면 되는데 아 아깝다.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시간 내 못 풀면 끝인 거예요. 그냥. 알겠죠? 시간 주면 아무나 다 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50분 꼭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쌤 저 50분 꼭 해야 하나요? 이런 거 묻지 말고 55분 하셔도 되고 1시간 하셔도 좋은데 가능한 불리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될 수 있으면 찍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세요. 알겠죠? 찍는 것도 실력이에요. 붙으면 그 사람이 영어 잘하는 사람이에요. 영어 잘하는 사람 붙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재고 풀고 마킹 시간도 확보해서 마킹 연습을 하시고 마킹 연습도 하세요. 알겠죠? 마킹 이제 뭐 달러가면 제가 드릴게요. 알겠죠? 그리고 시간 내 못 풀면 찍으세요. 알겠죠? 이것까지 연습하는 게 세트예요. 이게 9월부터 이제 다시 해야 되는 공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이는 어떤 학교들을 어떻게 풀 거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계략적으로는 이렇게 풀어요. 그리고 남는 시간 동안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제 하루에 4시간을 기출 관련된 공부를 한다 했을 때 3시간 가량을 리뷰하는 데 쓰는 거예요. 알겠죠? 3시간을 쓰는 거예요. 리뷰하는 데 쓰면 첫 번째 채점하세요. 알겠죠? 채점하시고 두 번째 틀린 문제들 또는 아리퍼리기 중요한 거예요. 아리까리한 문제도 푸는 거예요. 아 이거 뭐더라? 해서 풀어서 맞춘 건 의미 없어요. 알겠죠? 아리까리한 문제까지도 푸세요. 알겠죠? 다시 풀어서 그러니까 틀린 문제면 내가 고른 그 선지 답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4지 선다가 아니라 3지 선다가 되는 거예요. 다시 푸세요. 또 틀렸어요. 2지 선다. 또 푸세요. 1지 선다겠죠? 계속 풀면서 고민해봐서 여러분들이 사고를 계속 조정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풀고 채점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넘어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계속 분석하셔야 돼요. 푸는 만큼 중요한 게 분석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문제만 푼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영어 실력, 두 번째는 그냥 풀고 넘어가서 그렇거든요. 고민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맞을 때까지 다시 푸시고 그리고 나서 답을 절정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정답 근거 찾아보면서 수업 조명해보는 거예요. 3 플러스 1이 되나? 어디까지 읽고 풀 수 있었을까? 아니면 이걸 뭘 봐야 조금 더 쉽게 풀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시고 수업 때 배운 건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 연습을 해보시는데 꼼꼼하게 주호동사 찾으면서 다 보실 필요 없고 까다롭다 싶었던 지문, 어려웠다 싶었던 지문 해석본이랑 다시 비교하시면서 보는 거예요. 이제 해석본은 제가 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석 연습도 하시면서 그리고 까다로웠던 단어는 또 막 노트에 정리하고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다 드릴 거예요. 학교별로 예상어으도 제가 다 드릴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와, 일단은 어렵다.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단권화시키길 바라요. ABC나 APEX에 단권화시키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3시간 동안 여러분들 리뷰를 하시고요. 1시간은 수업 복습. 우리 지금부터 하게 될 모의고사가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개념들 이런 걸 제가 이제 표시해드리고 안비시켜드리고 이제 수업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0.5시간, 30분 정도는 문법 하시면 좋죠. 그래서 한 10분 정도 푸시고 20분 정도 리뷰하시고 이런 느낌으로 짬짬이 계속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30분은 관용어, 구동사, 속담 10분씩 쪼개서 공부를 하신다. 이렇게.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들이 9월부터 시작하면 총 이제 8시간을 공부한다. 이게 상위권 학생들의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때 이제 참고사항이에요. 첫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저 상위권이긴 한데 성적은 잘 나오는데 제 성적이 아닌 것 같아서 불안해요. 아니면은 지금 제가 이걸 풀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부담돼요. 걱정돼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10월부터 푸셔도 좋은데 그러면 10월때부터 푸니까 한 달 동안은 마음껏 편하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어휘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여러분들 예습 복습 복습 열심히 하시고 예습하지 마세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할 시간에 4시간은 해석으로 바꾸셔야죠. 알겠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 때 그러면 얼마나 풀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해요. 그때 질문을 제가 대답해 드리면 하루에 1개 푸는 게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 워너비 학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서성한 중이 있겠죠. 이런 학교들은 분석할 때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거든요. 그러면 1개만 하시면 되고 와 뭐 여긴 뭐 우리 학군데 뭐 약간 이런 느낌의 학교들이 있죠. 그런 학교 푼다 했을 때는 2개 푸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제가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출분석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소치와 최대치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부담가제 필요 없고요. 2023년 기출만 철저하게 분석한다가 기준이 되면 돼요. 물론 더 많이 풀수록 좋지만 많이 푼다고 해서 느는 거 아니거든요. 잘 푸셔야 늘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가제 필요 없고 23년만 풀어도 된다. 그 정도로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석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구도 있고 금방 끝나는 친구도 있는데 금방 끝나는 친구는 너무 대충 하고 있지 않는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억지로 여러분들이 리뷰하는 시간을 늘릴 필요는 없는데 한두 시간에 깜짝하고 끝난다. 고민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시험이 쉬웠던 건가. 두 가지예요. 고민이 없거나 실력이 좋은데 그거에 비해 시험이 쉬웠던 건가. 두 가지인데 대체로 고민이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경계해 주시고 근데 문제는 또 너무 기출을 거룩하게 바라봐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 기출 분석만 하면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딱 3시간 분석을 초과하면 그러면 그 다음 날로 그걸 넘기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이 하루에 8시간 걸리는 거 좋아요. 대신에 남는 3시간 먼저 리뷰를 하시고 5시간은 다음 날로 넘기는 거예요. 무슨 날인지 알겠죠? 절대로 할당된 시간 내에 넘어서서서 무언가 하지 마세요. 알겠죠? 무조건 남은 기간대 동안에는 밸런스가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3시간 리뷰하고 못하면 다음 날로 넘기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럼 그날은 다음 날은 못 풀죠? 그때 만만한 학교 푸는 거죠. 알겠죠? 틀려도 마음의 아픔이 없는 학교 우리 학교 이런 거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 거 푸시면 되고 그럼 쌤 어차피 저는 상위권 학교만 갈 거고 어차피 저는 안 할 거고 여기 우리 학교인데 풀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은 여기에 있어요. 한양대학교에서 나왔던 거 이때도 나왔고요. 똑같이. 심지어 아주 중요한 문제의 답으로 나왔고요. 똑같은 내용 똑같이 나왔고요. 같은 지문 또 나왔고요. 요 단어 서양대 20년에 나왔고 우리 저번주에 풀었죠? 홍대에서 또 나왔던 거 보여요? 모든 문제들은 돌고요. 교수들이 관심을 갖는 소재들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왔던 핵심 단어는 또 나오기 마련이에요. 무조건 기출은 다 푸셔야 돼요. 알겠죠? 학교 안 가리고 다 푸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서양대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은 계속 또 나오고요. 그러니까 최근 기출이 안 나온다 말도 안 돼요. 최근 기출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보셔야 기본적으로 최근 기출을 열심히 보셔야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내용에 대한 대비도 되고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에 맞추어서 내용 이해는 못해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무슨 단위인지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학교별로 여러분들이 분석도 중요하지만 모든 학교들은 전부 다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프리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일단은 먼저 2023년부터 푸셔야 돼요. 알겠죠? 뭐 우리는 이미 다 풀었죠. 2023년 이미 다 풀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어찌됐든 다시 2023년에서 우리 안 푼 거 조금씩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풀어주시기를 바라고 다 풀면 22년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희망학교 문제 프리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는 시험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10개의 연치 정도를 몰아서 푸는 거 이게 기준이에요. 이거 어디? 상위권 기준이에요. 알겠죠? 당연히 부겁죠. 이제부터 양을 줄이기 시작할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상위권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공부량 최소 공부량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대 공부량은 2023년 기출은 2회독에서 3회독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22년 21년까지 그러니까 총 여러분들은 3개년 기출을 다 푸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1회독 그리고 희망학교는 10개년 너무 많죠. 그럴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제가 가르쳐보니까 옛날에는 친구들이 이걸 했거든요. 해가 갈수록 이렇게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아무래도 그게 지능의 퇴화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제 사용하는 기능 능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비해서 지금이 이제 아무래도 그림 매체 이런 거에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글을 덜 읽어요.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립기를 싫어하고 버거워져 하고 있거든요. 그게 특정 능력이 다른 능력으로 대체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점점 그립기 능력이 퇴화되고 있는 건 맞아요. 다른 능력이 발달하고 있는 것 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지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능력이 다른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푸는 양이 좀 줄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알겠죠? 힘들다. 그러면 23년 이해도 끝. 알겠죠? 최근 내가 원하는 학교 학교 3개년 끝. 이거 못하면 뒷만 안 할게. 알겠죠?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최대 최소 중간에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이게 상위권 기준으로 문과든 이과든 내가 상위권이다 했을 때 제일 좋은 기준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자 이제 이과 이과 상위권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과 상위권 기준으로는 ABC ABC Apex 많이 나오지만 가볍게 포기하는 걸로 Apex 하면 좋죠. 하면 좋은 거 알죠? 근데 어차피 시간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는 문제를 안 틀리는 게 관건이에요. 물론 조금 더 그것들어주면 좋긴 해요. 표시한 거 위주로 수업했던 거 위주로 그래서 ABC 해주시고 TMI 짬짬이 10분은 할 수 있다. 인간적으로 10분은 할 수 있다. 떠드는 시간에 저거 외우세요. 알겠죠? 그래서 짬짬이 해주시고 그리고 기출문제 푸는 것도 이거는 이과 상위권 기준이야. 그죠? 이과 상위권 기준으로 또는 학교 다니면서 바쁘다 하는 친구들 기준으로도 반드시 기출은 푸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리뷰는 2시간 동안 똑같이 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러면은 많이 리뷰를 못하게 되겠죠? 다음 날로 넘기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부담이 많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참고사항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상위권 기준으로는 일주일에 기출을 제가 7개 정도 푸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 바쁘거나 아니면 이과 친구들은 다른 거 할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일주일에 몇 개 푸는 게 좋다? 1개에서 3개. 대신에 그때 수학을 열심히 했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학하시면서 1개에서 3개 푸시면 돼요. 그렇게 기준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는 23년 기출 그리고 희망학교 3개년에서 5개년 정도만 푸시는 게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시간 초가 되면 알죠? 다음날 나머지를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원치 않는 학교의 기출을 파트별로 푸세요. 쪼개서 그러니까 시간제거 푸는 게 꽤 많이 부담일 거란 말이에요. 바쁜 친구들이거나 이과 친구들의 경우에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파트별로 문제를 풀어주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슥 봤다가 논리 좀 길어요. 빡세 보이는데 논리만 풀어요. 이런 식으로 대신 그때도 시간을 제한했죠. 알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문법 공부도 짬짬해 주시면 좋은데 푸는 거는 풀면 좋아요. 조금이라도 풀면 하루에 5문제 3문제라도 푸시는 걸 권하는데 풀기 힘들다 그러면 4.6만 계속 보세요. 그것도 방법이 해야겠죠? 어차피 우리가 기출문제를 금요일날 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자 여기서 참고상 만약에 이제 마찬가지죠 이거는? 똑같아요. 참고상 똑같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제시해드리는 최대 최소 공부량 최대 공부량 23년 기출 이해독 희망학교 5개년 됐죠? 그리고 만약에 아 이거 못해요 그러면 희망학교 3개년 알겠죠? 이게 최대 최소에요 알겠죠? 바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소치니까 이 중간에 있으시면 돼요 이거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넉 달 넘게 나왔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입문계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인서울만 해도 좋다 나는 기출 문제 푸는 게 좀 버겁다 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런 친구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알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또 입과 친구들 중에서 열심히 하고 욕심은 있는데 시간도 많이 낼 수 있는데 좀 버겁다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 기준으로 봤을 때 ABC 그리고 2시간은 해석연습 알겠죠? 기출 풀이랑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0.5시간은 문법 2시간은 수업 복습 그 다음에 0.5시간은 관용어 구동사 그리고 1시간은 파트별 풀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차피 기출 문제를 푸는 거는 저 수업을 들으면 할 수밖에 없어요 금요일날 하게 될 거고 또 수업 때 여러분들이 제 수업의 어떤 부분을 듣든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사실 시험 연습을 더 할 필요 없어요 누군 경우에 그러니까 애초에 영어가 버거운 친구들은 우리가 일주일에 3번 시험 보는 걸로 충분해요 그러면 더 문제 안 풀어도 돼요 알겠죠?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 앞으로 넉 달 동안 단어 더 열심히 외우고 해석 연습을 더 해서 지금 실력보다 조금 더 실력을 올리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서 기출을 깔짝깔짝 푸는 거죠 오늘은 논리만 오늘은 독해만 이런 식으로 오늘은 어휘만 그건 해봐죠 어휘는 당연히 하시는 거고 알겠죠? 논리만 독해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러면 전혀 부담 없이 넉 달 보낼 수 있어요 포인트는 뭐다? 해석해야 돼요 알겠죠? 내가 봤을 때 나는 인서울만 하면 좋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 푸는 건 너무 힘들고 아니면 나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못 해먹겠고 그러면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참고사항 목표 대학 기출 풀이는 하시는 게 좋아요 주말에 그 정도는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실력이 부정하다 생각하는 친구들 스스로 그런 친구들은 수업에 집중하셔서 문제 풀이 방법 이런 듣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어휘 암기하고 해석 연습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것만 하더라도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 노력이 배신당하는 일은 없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기출을 풀어야 붙는다 아니에요 알겠죠? 안 푸니까 떨어진다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수준에 맞추어서 꾸준히 끝까지 하시는 게 관건이에요 잊지 마세요 알겠죠? 괜히 욕심내지 말고 제가 지금 상황들을 다 말씀드리잖아요 완벽하게 여기 다 들어갈 거예요 제가 해보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또 이제 뭐 이제 임상실험도 해보고 그거에 대한 결론이기 때문에 완벽해요 이거 봐야겠죠? 제가 또 이과 친구도 오래 가르쳐주면서 또 느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반영했으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문법도 4.0 위주로 확인 최소 최대치 희망학교 5개년 희망학교 3개년 최대치 최소치 알겠죠? 이렇게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과 이과는 이제 수학하기 바쁘다 수월로다 영어 해주는 게 고마운 줄 알아라 이런 친구들은 하루에 3시간 3시간 하시면 돼요 해서 1시간 어휘 1시간 해석연습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1시간 어휘 1시간 해석연습 문제 안 풀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업 때 풀잖아요 일주일에 3번이나 풀잖아요 그러니까 바쁘면 문제 안 풀어도 돼요 알겠죠? 중요한 건 이 2시간을 하셔야 여러분들 영어 능력이 퇴화가 안 돼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거 1시간 깔짝하고 나머지 전부 수학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거 깔짝하고 나서 문제 풀 문제 1시간 풀고 틀려서 스트레스 받고 영어 버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부담 가지면 문제 풀지 마세요 알겠죠? 단어 외우고 해석만 하세요 어차피 우리 수업 때 풀게 되니까 부담 가지면 하지 마시고 조금 풀고 싶다 그러면 파트별로 푸세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이러면 전혀 부담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그쵸? 우리 이미 2023년 다 풀었잖아요 그쵸? 충분해요 지금 하는 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이 두 가지를 끝까지 가져가시는 게 더 나은 전략이다라는 걸 제가 올해 또 가르치면서 확신했어요 아 이렇게만 해도 되겠다 싶거든요 굳이 영어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근데 괜히 알겠죠? 1시간 문제 풀고 나서 스트레스 받아서 영어 버리지 마시고 알겠죠?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이렇게 참고 그래도 주말에 원하는 학교는 풀어보세요 알겠죠? 뭐 수상한 중 이런 거 푸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실력 부족하다 했을 땐 이렇게 마찬가지 문법도 다 해도 이 정도로 기준 잡아주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부담없이 잘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자 그래서 최대, 최소치 최대치는 3개년 최소치는 그냥 해석 어휘만 하세요 알겠죠? 기출 안 풀어도 돼요 알겠죠? 그렇게 영어를 하면 무조건 유리해요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봤잖아요 이과는 영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돼요 괜히 부담가들으시면서 많이 할 필요 없다 알겠죠? 그렇게 기준 잡아주시고 자 이제 중요해요 이제 제가 물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때 할 때 그거 패턴대로 잘 따라와 주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별로 여러분에 해당 사항은 아닌데 인강 친구들 경우나 아니면은 여러가지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많아서 착각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기출 계획 패턴이에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2023년 기출은 직전 기출이니까 가장 중요해 그리고 이걸 아껴놓고 아껴놓다가 시험 직전날에 풀어야지 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어떻게 원대한 계획을 풀냐면 19년 풀고 20년 풀고 21년 풀고 22년 풀고 23년 풀고 수상한 합격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학습하는 친구들의 가장 전형적인 목표 계획이에요 제가 한두회 본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면 완전 고인도를 부터 풀고 있어요 먼지 막 앉아있는 거 풀고 있단 말이에요 먼지 하나 치우고 글자 한 글자 보고 이런 걸 풀고 있어요 근데 현실을 보여드릴게요 현실은 2019년 박쥐감 넘치게 풀어요 그리고 20년을 푸는데 점수가 안 올라요 그러니까 좌절을 하면서 내 마음에 의지하는 선생님을 앞에서 울고 막 이렇게 막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제 하기도 싫어요 꼴도 보기도 싫어요 기출을 막 보기도 싫어요 그러다가 11월에 모집 요강이 발표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시 막 멈췄다가 심장이 뛰어요 다시는 확 다시 그죠? 어 내가 맞아 다시 이 학교를 가고 싶었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면서 다시 조금 열심히 해볼까 하는데 그때쯤 되면 뭔 소리 써야 돼요 그러니까 또 막 고때부터 막 맨날 들어가요 몇 명 뽑고 왠지 막 갑자기 내가 원하는 학과를 작년에 비해서 많이 뽑아요 갑자기 내가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분이 좋아요 괜히 공부가 막 안 돼요 안 뽑아요 공부가 안 돼요 어떻게든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막 이제 눈치 보고 자수서 쓴다고 또 밤새고 그렇게 내가 자수서 쓰는 거 밤새지 말라고 해도 또 수업 빠지고 자수서 쓰고 그죠? 또 이제 이때쯤 되면 썸도 타요 아 그때 내가 눈여겨보고 있던 그녀가 아니면 그거 다가와요 갑자기 서로 외롭게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썸을 타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다가 이제 밥 먹고 그죠? 데이트도 조금씩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제 어느 정도 1월쯤 됨을 자포자기 해요 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년에 우리 같이 공부하자 뭐 이런 기약도 하고 그리고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23년 기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껴놨다가 시험 직전날에 풀어야 해라고 했던 그 선생님한테 가서 다시 재도전을 상담받아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애초에 공부를 안 해봤거나 아니면 수험생의 이제 주기나 패턴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거짓말함으로써 자기 이득이 있거나 그런 사람일 거예요 이거 박쥐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저 유튜브 올릴 거거든요 나중에 누구 많이 만나보세요 이렇게 풀잖아요 무조건 손도 못 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맞거든요 안 불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런 게 뭐예요? 아끼다 똥됐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무조건 무조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대체로 그래요 우리는 다 평범하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보통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물론 이거 다 해당하면 최악이죠 이러면 최악인 건데 보통 이제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미 이걸 다 했잖아요 왜요? 근데 놀라운 우리는 또 암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 새까맣게 까먹어요 그래서 또 풀라는 거예요 근데 풀었던 거 또 푸는데 똑같은 점수가 나오겠어요? 점수도 잘 나오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마음의 위안을 얻고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보게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부터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우리는 중요한 걸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거 푸시면서 또 22년 푸시면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때문에 제가 23년부터 가르쳤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필요한 거 다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출 분석 잘 하시면서 이렇게 공부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공부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9월부터 12월까지 모의고사는 작년 합격생들이 봤던 모의고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모의고사 시험을 볼 때마다 작년 친구들이 몇 점 받아서 어디 갔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 자료로 여러분들 쓰실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들 그 친구들 기준 성적으로 여러분들 배치 상담할 때 활용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기출 성적도 마찬가지로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기출 지금 이제 기록표 나눠드렸죠 그거 기록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해서 그거 배치 상담할 때 우리가 자료를 활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대학교 이제 실제 발표된 성적 입결 있죠 요것도 반영해서 여러분들 이제 배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기출 성적 잘 기록해 주시고 근데 기록하라고 하면 기록하다가 나중에 안 하더라고요 귀찮으면 풀고 나서 그냥 그때마다 저한테 밴드톡 보내요 그냥 어느 학교 몇 년 몇 점 이렇게만 보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해놓을게요 안 하더라고요 또 있는 게 없는 것보단 나아요 제가 뭐 무당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와서 사실 이거는 제가 도와드리는 거죠 제가 학교 어디를 쓰라고 해서 거기에 붙는 게 제 덕분님도 아니고요 떨어졌다 거기에 이제 그 거기가 터졌다 하더라도 그건 제 잘못도 아니에요 저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보조적으로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합리적 판단할 수 있으려면 자료가 좀 많으면 좋죠 그렇게 해서 잘 해주셔야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충분히 필요한 말씀 다 드린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출을 지금 풀지 마 기출을 풀려면 실력이 돼야지 지금까지 실력이 안 쌓였으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쯤이면 실력이 쌓였어야죠 그죠? 그리고 지금 실력이 안 쌓였으면 지금 가진 실력으로 시험을 준비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파트별이라도 푸셔야 돼요 기출은 무조건 푸셔야 돼요 알겠죠? 파트별이라도 푸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기출을 늦게 풀어도 상관없다 아니면 직전에 풀어도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현실 감각을 무디게 하는 거예요 아니 기출을 안 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학교에서 그렇게 문제를 내는데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기출을 풀지 않아도 된다 긴 말 안 할게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잖아요 그죠? 우리 수능을 생각해보더라도 수능 기출 문제를 안 풀지 않죠? 엄청 분석해요 무조건 기출은 가장 많이 보셔야 돼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아끼지 마세요 당장 지금부터 푸세요 알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면서 횟수 몇 년 이런 건 의미 없는 것 같고 저도 할 만큼 했어요 할 만큼 했고 일단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본 거는 여러분도 이제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죽을 만큼 노력했고 누구보다 간절했지만 나는 실패했다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편입은 아주 신기한 제도라서 아주 독특한 제도죠 실패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많이 쓰잖아요 수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능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실력 좋고 노력을 하더라도 자기 컨디션이나 아니면은 자기 이제 뭐 심리적 불안 요인 때문에 한 번에 그 시험을 망칠 수 있거든요 그건 인정이에요 근데 편입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떨어도 열댓 번 시험 치잖아요 무디게 돼져 있어요 무디게 된다고요 무조건 편입 시험은 실패하기 힘들어요 노력하면 진짜 죽도록 노력했는데 실패했다 찾아서 보여주세요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적어도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 그런 경우는 없었다 저런 단언이에요 보통 다 이유가 있어요 떨어지면 이유가 있어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좋든 나쁘든 그런 건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어쨌든 노력했는데 떨어진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실력이 마음에 안 들 때 죽도록 노력해서 눈물 나게 노력했는데 안 된 건지 아니면 뭐 어쨌든 제 말을 안 들었든 아니면 열심히 안 했든 놀았든 다른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들을 배신할 수 있어요 근데 편입은 여러분을 배신하잖아요 유일해요 제가 봤을 때 보면 제 생각들 안 되는 거 많거든요 살다 보면 저도 그렇죠 당연히 근데 편입은 안 그래요 노력하면 절대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넉 달 남았잖아요 9, 10월 달에 그래도 또 승기를 잡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잘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탑 이제까지 허물었다면 다시 한번 잘 쌓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스스로한테 보여주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고 본격적으로 우리 수업해 보도록 하죠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